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가 더 파마했다. 먹지마. 먹지마. 향이 좋네. 이거 다 만들고 나무만 먹어. 향만 많네. 어무야 다이어트 하나 보다. 다이어트 해야지. 얼른 해 빨리 하자.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니야? 상관없어. 와 금방 녹아. 어디야? 봐봐 언니 봐봐. 어 진짜 금방 녹네? 어 대박. 아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초콜릿 아우. 나 저렇게 초콜릿 맞은 거 처음 보네. 저렇게 녹여서 하구나. 딸이 못하는 게 없네. 아 나도 먹고 싶다. 저거 어떻게 먹네. 아빠 좋아하겠지? 아빠 좋아하겠지. 이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잖아 느낌이. 아 아버지.